백스윙이 중요하죠 왜냐면 백스윙을 잘 해야 백스윙 시작이니까 일단은 백스윙이라고 하는 건 백스윙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이걸 정확히 들어야지 정확히 정확히 보통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백스윙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백스윙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내가 이렇게 보면서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공을 보고 있잖아요 공을 보고 있는데 백스윙을 보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보는 경우도 많지만 아마추어분들도 사실은 카메라를 한 번씩 찍어서 보는 게 좋죠 친구한테 찍어 달라고 하거나 저는 느낌상은 이런 식으로 들 거예요 저는 느낌상 비슷하겠죠 비슷한가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든 거거든요 제 느낌은 왜냐 보통 뒤로 가는 게 많거든요 뒤로 보통 열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열리는 경우 열린다고 표현하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직선으로 빼라고 많이 해요 프로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해도 가다 보면 뒤로 가요 팔꿈치가 접혀있고 몸이 돌기 때문에 느낌은 좀 더 과장 돼도 되죠 과장 아 뭐 엎어 간다는 느낌도 맞고 클럽 헤드가 내 몸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뒤가 아니라 앞에 그래서 어? 나는 약간 느낌상은 제가 눈 감고 해 볼게요 눈 감고 진짜 눈 감은 거예요 실로는 안 떴어요 느낌상은 헤드가 내 몸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카메라 안 봤지만 느낌은 눈 이렇게 감고 감았어요 감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계속 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칠 때는 아마 이렇게 가겠죠 왜냐 오른팔이 접혀있고 몸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느낌은 조금 더 과장 돼도 된다 아 나는 헤드가 앞에 계속 앞에 계속 앞에 있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된다 이게 아무튼 제 생각에 아 백싱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을 눈 감고 해도 될 거 같아요 눈 감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꼭 찍어야 돼요 사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이렇게 몇 개 해 보세요 어 나는 되게 헤드가 앞에 있는 느낌인데 나는 헤드가 되게 앞에 있는 느낌인데 이거를 헤드가 지금 되게 앞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 몸보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뒤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다